1, 2, 3, 4, 5, 6, 6, 7, 6, 7, 7, 8, 9, 9, 10, 10, 11, 12, 13, 13, 14, 14, 14, 15, 14, 15, 15, 16, 16, 16, 17, 16, 17, 18, 19, 21, 18, 20, 21, 21, 21, 21, 21, 21, 22, 22, 23, 22,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삐치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예요. 스케줄인데요. 단체 진짜 오래가네요. 단체? 자켓! 그렇지. 첫 정규 앨범! 정규야 정규! 비디오 정규 앨범이에요. Not mini, official 앨범. You know? 자켓 촬영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번 앨범도 서프라이즈 많이 준비되어 있죠. 염색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노래도 음... 음... 야... 위드 플렉스! 첫 정규다 보니까 녹음 진짜 엄청 빡세게. 최적 녹음도 계속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규이니까, 네. 여러분 진짜 너무 멋있어, 이건. 진짜 이... 봐봐, 이거. 나 가야 돼. 뭐야? 이번 첫 장래가 혼자 혼자 나시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진짜 쭉 진짜 쭉 진짜 쭉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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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비하인드 나왔어요 어때요? 사실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12월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었고 미니언니랑 같이 하고 있어요 미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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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요즘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미니언니!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슈아 몰래 팥탕에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줄 한 줄씩 먹어요 맞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한 줄 한 줄씩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 올 때는 저도 궁금해요 어떤 슈아 나오는지 너 품과 신고 싶어 나도 넌 품과 신고 다리 길어 보이잖아 너 이미 길어 보이잖아 아니 맨날 나도 신고 다른 사람 맨날 다리 길어 보이잖아 아니 언니 원래 길어 언니 길어 더 길어 보이잖아 진짜 따라할 수가 없어 이건 민폐 나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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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봤을 때 들어주세요 아무도 다 지지 않아요? 나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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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가? 나도 봤을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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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 지금 근데 슈아 더 커! 슈아 더 커! 야! 벗어! 나 당연히 더 짰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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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탈락했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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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봐! 노래해봐! 야! 탈락! 민영이! 민영이! 여기 진짜 큰 데! 아 잠깐! 내가 봤을 때! 아 미세대! 지금! 여러분! 신발 보세요! 제가! 이 거예요! 얘는 여고요? 얘는 여고요? 고기거랑 슈아도 보세요! 오이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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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징그려나! Do you want a blonde Barbie doll? It's not ya! I'm not a doll! Do you think I can? 미친 연이란 말에 What's the love to me? 이건 완전 빌런? 킬러! 뭔가 무기가 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오늘 좀 청순한 느낌을 냈어 조금 청순하게 메이크업도 하고 맞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오이가 좀 대신 것 같은데? 왜? 맞아요? 너무 궁금해 왜? 뭔가 많이 봤어 왜요? 왜냐면 우기가 되게 보수적이잖아 근데 많이 변했어요 어 뭔가 마인드가 사람은 원래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 너무 좋아요 마인드가 오픈되는 과정 뭐 24시간 다 즐겨봤어 와 24시간 24시간? 언니 26시간? 언니 26시간? 언니 26시간? 진짜 많다 우리 응? 우리 진짜 많아 안 많아 아직 야 잘하시나 전화하고 어떻게 입어 근데 물기도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입을 수 없어 너 그리고 수영 수영 안 해봤어? 나 수영은 치마 입는데 아 진짜 아 잘하셨구나 수영장에서 아니 왜냐면 수영 못하는 애들은 수영 치마 입어 왜냐면 그 모래 전망을 받는데 난 수영은 세 가지 할 수 있어 그니까 세 가지밖에 못하니까 네가 치마를 입는 거야 세 가지밖에 못하니까 네가 치마를 입는 거야 세 가지밖에 못하니까 몇 개 할 수 있는데 나 진짜 많이 해 해봐 나 그래요? 아 아 가만있다 갑시다 여러분 다섯 가지 할 수 있어 그래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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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움직여 아 아까워 죽겠네 이것 다 치면 이거 안에 필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롤 더 가져왔어요 한 롤은 한 롤은 한 롤은 한 롤은 서른여섯 장 정도 되는데 이 필름 가라 필름 가라 끼고 필름 가라 끼고 필름 가라 끼고 필름 가라 끼고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엄청 맨날 엄청 맞아 너야 좋아 우리 둘이 맞아 우리 맨날 컨셉 오늘 못한 게 없잖아 우리였으면 잡으라고 안녕 악역의 웃음의 우울한 마지막 장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아니 저도 원래 사실 약간 이번에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문제 아쉬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언니 알지 잘 어울렸어 맞아 맞아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 대박 너무 대박이야 뭔가 그 덤디덤디때 핑크머리 했던 분이 누구시죠 그분도 진짜 그분이 조금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좀 그분이 그분이 약간 그분이 약간 느낌이 있어 약간 좀 그 덤디덤디 핑크머리 그분은 정말 이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음 멋진 음 멋진 멋진 락 멋진 점수? 나 한 아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빵잡이가 나는 나는 나 안 멋진 사람이야 멋져요 우리 사람 멋져요 이 톰보이 앨범 안에서 내 컨셉은 청순? 어 진짜야 우리 청순이죠 너는 청순 없다 어 혜연이가 청순이면 나는 거지 나 오늘 나 오늘 나 귀여운 언니 귀여움 아니야 언니 언니 약간 안녕하세요 양학생 야 나 청순이라며 혜연아 나는 언니 뭔가 아름다운 언니 뭔가 해외 대학생 어 약간 뭔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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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페스티벌 가라고 페스티벌 가는 사람 같으세요 어 락 페스티벌 내가 가수 안 했으면 나보고 거기 가려고 거기 가려고 대화야 너는 진짜 귀엽다 뭐 술 먹고 뭐 슈가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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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 완전 슈가하이야 야 이게 멋있다 멋있다 컵도 이렇게 들어보고 눈도 그냥 윙크 이렇게 찡그려도 보고 아니면 무슨 느낌이냐 그냥 더 힘 빼고 네 어 이쁘다 아 저 부지암 무서웠는데 그래서 방금 사실 전 무서웠어요 뭘 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분들 먼저 키고 전 안해줘요 그래서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엄청 뜨거워요 밑에도 그냥 다행이다 방금 하다가 좀 민망했는데 서현이 와서 이렇게 봐줬어요 재밌다 풀옷 같아요 효용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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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섹트럭 섹트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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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헉 말이 안 돼 진짜 내가 해봐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그거 야 이거 진짜 맵다 너 아까 한쪽 눈 감은 것도 진짜 봐 그 뒤인 거 무서워요 이게 이 불이 막 확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이게 머리다이잖아요 탈까봐요 원래 머리 없는데 애도 타면 안 되는데 오 저거 멋있다 와 저거 이거 이거 요거야 고개가 내꺼야 아 맞네 저 이거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우기가 해버렸어요 윤희가 무섭다고 했어요 아 근데 그거 하고 싶었는데 우기가 했어요 근데 심지어 잘 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 너무 많이 했잖아 우리도 왔잖아 대박 너무 멋있어 야 우기 너무 멋있어 그래? 짱이다 대박 멤버들 멋있다 행해 진짜 뭐 3년 만이야 야 이거 참 멋있다 진짜 멋있다고 했어 내가 이거 진짜 진짜 무서워 이게 4년 만에 완성이 되다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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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말 우리 톰보이 그리고 우리 어? 우리 정규 1집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이름 이름 네 좋겠고요 아마 I'm never die 나이 일 것 같아 네 4개월 전이야 지금 좀 전이어서 아마 이때쯤에 정말 많은 분들이 톰보이를 듣고 계셨으면 맞아요 알겠어요 앞으로 어? 활동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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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